아, 눈 아파 피부과 강의자 여러분 지금 오전 10시 좋나 비가 내냐 벚꽃, 벚꽃 핀 거 봐요 아, 예쁘다 네, 하셨어요 여러분 내 머리봐요. 이거 지금.. 아.. 걸어왔네. 모자 있는데 쓰기는 너무 귀찮아. 오 머리 무슨 사자박도 지금. 나천재 박사명. 어 봐. 어 뭐야 이거. 최재현 아직 자고 있겠지? 안녕? 이제 일어났니? 둘 애도 안녕? 잘 갔다 왔지? 팔자가 좋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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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팠어? 좀 더 아팠는데? 좀 아파라 니는. 뭔 소리냐? 응. 강선아. 왜? 나체남 같아 나체남. 아니야. 아직 이걸로. 기저귀에 돌돌 싹 아기 같은데? 아이패드 그거 보려고 샀지 너. 아이패드 그거 보려고 샀지 너. 재밌냐? 아니. 최재현 뭐하냐? 뭐하냐고. 왜 저걸 먹는 거야. 우리 과일 시켜먹자. 과일을 왜 시켜먹어 재현아. 리뷰 이벤트. 리뷰 이벤트. 리뷰 이벤트에 귤 달라고 할게. 아니 과일을 왜 시켜먹냐고 재현아. 과일 오랜만에 비타민을 충전하는 건데. 알았지 과일. 너 안 먹을 거야? 마음대로 해. 나만 먹는다. 야 또 말을 왜 그렇게 해. 니 먹지 마리. 야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코리아 아미야? 코리아 아미야 너? 나 뷔 팬이잖아. 뭔 소리니 그게? 어제 보고 팬 됐어. 뭔 소리냐고. 이 새끼야. 뭔 소리냐고. 뭔 소리냐고 씨. 니 잘생겼잖아. 아 씨. 아 감칠맛. 뭐? 뭔 소리냐. 야 씨. 부질래? 아 나 나 나 나 말 거지 마. 짜잔. 가지 포도. 가지 포도. 우동 과일. 뭐가 다 있어요. 여기 이리 와. 비타민을 섭취해. 오늘의 첫 장. 누가 내 머리 똥 섭냐. 여름이 돼. 여름. 여름. 빠르게 돼. 멋지. 짱. 우리는. 우리는 지금. 오리고기를 먹으러 가요. 비가 오지만. 왜냐하면 방으로서 막 났기 때문에. 오늘 윤 피디가 쏜데요. 왜지? 모르겠네. 쏘는 이유가 뭐지? 내가 밤에 하도 많이 사서 그런가? 아마 그랬거든요. 아무튼 오늘 윤 피디가 오리고기를 거하게 쏘기로 해가지고. 먹으러 갑니다. 나 너무 못 딛게 생겼어. 쌍꺼풀 생기니까. 눈에 힘도 풀려가지고. 가만히 해. 쌍꺼풀이 생겼어요. 눈에 습진이 올라와가지고. 뭐냐. 쌍꺼풀이 생겼어. 쌍꺼풀이 자동으로 생겼어. 빨리 없애버려. 곧 사라질 거야 여러분. 조금만 참아요. 우리 간만에 오리고기를 먹인다? 오리고기 치즈넨 먹었지 않나? 아니야. 오리고기 안 먹은 지 오래됐지. 누구랑 먹었는데? 뭐랑 먹었냐? 뭐랑 먹었냐? 뭐랑 먹었냐? 아 안 먹을구나. 와 이제 와서 말 흘리는 건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꿈에서 먹었냐? 아마 머리가 더 밝아지고. 이제 소금됐지 너랑 머리? 응. 일단 가장 오래 먹으러. 배고프다. 온다 온다 그가 온다. 하이 엘로. 왜? 인사해줘. 왜? 언니 맛있는 밥 사준다며. 짜자잔. 감나무집. 뭐라고 뭐라고? 짜자잔. 짜자잔. 피운다 피운다. 짜자잔. 아니 진 아니야 진? 감나무집. 이렇게 들어옵니다. 땅바닥이 따뜻따뜻해요. 너무 고급다. 비가 와서. 그러게. 고구맛 튀김. 되게 바삭하다. 완전 떡볶이 바꿔줘. 와 여기 진짜 강춘데? 반찬이 진짜 다 맛있다. 안녕.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오우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짠. 오블로. 어땠깔? 합격이야? 응. 진짜 맛있다. 다 같이 먹으러 갈게요. 고구마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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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하시고요? 저희 아빠가 여기 많이 왔어요 고구마 고구마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고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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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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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뚝딱했다 저희 차가 돼지 차까지 쏘다 엄청 무거워 치기네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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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도 많이 오는데 나 우선 없는데 뛰어가야지 안 해 안 해 밥 먹고 뛰는거 아니네 와 난 어쩌라고 저 저 저 혼자 뛰어가는 거 무서워 같이 쓰고 가자 어디로 가는데 이제? 너무 어둡다 여기 뭔 일이야? 아 뭔데 여기? 근데 나 할 수 있나? 등 가려봐 아 개취한다 아 그때 진짜 맛있더라 잘 먹었습니다 아윤 PD 네 항상 나 손으로 이렇게 빔 막아줘 빨리 손으로 빔 막아줘 아 너무 피곤해 저희 운전 너무 많이 아니 손으로 빔 바닥으로만 막으면 돼 갑니다 강산 너무한 새끼야 잡았다 이놈 내가 이렇게 딱 먹고 와서 후식으로 먹으려고 시켜놨지 이리 와서 앉아봐라 이리 와서 앉아봐라 이리 와서 앉아봐라 뭐야 개불들은? 응 응 응 응 근데 뭐 할 거야? 먹었으니까 오키오키 뭐야 내 까지야 했다 오키오키 아 아 벅 내려온다 거어나 제 남자 누구 분을 있을까 ㅋ 강삼 강삼 네 강삼 강삼 난 강삼 강삼 난 강삼 집이 또 왜 이래? 집이 또 왜 이래? 왜 나를 힘들게 해? 나만의 오피스가 또 필요할 거 아니야 제가 그 오피스를 즐기기 위해 강선아 왜? 잠 안 잘 거니? 잘자 너는 왜 새벽만 되면 이 지랄이냐고 잘자 두레야 너네 아빠 오늘 왜 새벽만 되면 저럴까? 이래 맘대로 그냥 뭐 에잉? 왜 끓고 와 방으로 다 뭐 넌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난 잘 거야 여기서 이렇게 자윤씨, 이 방이 더 아늑하자? 응. 잠이 솔솔 온다. 나 먼저 잘게. 내 피규어 이쁜가 봐. 나는? 귀여워. 봐봐, 오피스로 꾸며하니까 얼마나 드러나는 입구부터 감성이 달라. 지금 집이. 고생했다, 고생했다. 맞지? 옷도 내가 저렇게 이쁘게 정리해놓고. 스튜디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조던, 재은이, 구찌. 아, 고생했다, 강산아. 여기는 우리 사무실, 오피스. 이렇게 여러분. 아늑한 집이 완성됐다. 집 공사가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잡시다, 재은씨. 나 잡고. 응, 찾아.